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케팅 원론 강의를 맡은 강의자 이민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 동안,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야 될 그 교과목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간 동안 소개를 해드릴 텐데, 교과목 이름은 마케팅 원론이에요. 그래서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흔히 굉장히 친숙하게 그동안 많이 듣고 보고 그렇게 친숙한 개념이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자,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혹자는 광고 이렇게 많이 떠올리시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어떤 걸 의미하는가 그리고 마케터로서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으로 저희가 무엇을 배울지, 강의 목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일단 마케팅 원론이라고 하는 저희가 배울 과목은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실 이 경영학 시험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험 과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마케팅 원론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 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마케팅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다양한 개념을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교과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물론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굉장히 많은 범위를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겠지만 이제 이 교재와 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본 이론을 익히시고 복습하시고 그리고 시험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케팅 원론의 그 본 강의 목표를 먼저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마케팅의 기본 개념과 의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케팅이란 정말 뭘 의미하는 거고 그렇다면 이 시장 경제에서 마케팅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 의의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소비자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 마케팅의 목표는 바로 소비자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소비자와 어떤 관계를 구축하느냐가 바로 성공적인 마케팅을 결정지는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울 것이 소비자가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는가 즉, 구매를 하고 그리고 그 브랜드랑 어떤 관계를 맺을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케터로서 마케터가 이제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소비자와 관계를 형성할 때 이제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라고 하죠.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어떻게 그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가 그런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고요. 그리고 그런 정보 관리 방법 그리고 그렇게 관리된 정보를 어떻게 실용적으로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과정을 거쳤으니까 마지막에는 결국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케팅 전략 수립까지가 저희가 배우는 강의 목표이자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STP 전략과 마케팅 믹스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수업 시간에 다룰 내용이고요. 저희가 본 강의에서 반 이상을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 수립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케팅 전략 수립 내용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강의 소개, 강의 구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강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기본 이론을 여러분과 함께 배울 거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이하고 핵심 요약을 같이 하면서 좀 복습 과정을 거칠 거예요. 그리고 기출 문제, 실제 어떻게 문제가 나오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실전 연습을 함으로써 조금 더 시험에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이론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마케팅 개념과 전략의 의미나 개념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개관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비자와 구매자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의사결정 과정, 정보처리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 행동과 어떤 정보처리의 그런 과정을 소비자를 이해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케터가 어떻게 이런 소비자를 이해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배우는 게 바로 마케팅 정보 관리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들어가는 것이 마케팅 전략을 여러분들께서 배우게 됩니다. 가장 먼저 STP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STP라고 하는 것은 시장 세부나 세그멘테이션이라는 S, 그리고 T, 타겟 마켓 하는 표적 시장 선택, 그리고 P, 포지셔닝, 소비자의 마음에 마켓 기업의 이미지를 아주 좋게 심어줄 그 전략이 바로 STP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 마케팅 믹스라고 많이 배워보셨을 거예요. 마케팅 믹스라고 하는 4P 전략, P라고 하는 알파벳이 4개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품, 프로덕트, 그리고 가격, 프라이스, 촉진, 프로모션, 유통, 플레이스라고 하는 이 4가지 마케팅 믹스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기본 강의 구성을 따라오시면서 또는 여러분들께서 책을 좀 많이 열심히 읽으시면서 충분히 본 과정을 준비하시고 시험을 준비하시면서 좋은 점수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본 강의 때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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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